안녕하세요 사랑입니다 오늘은 선택툴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건데요 이 위에 있는 S자 모양의 버튼이 선택툴이구요 선택툴의 기능으로는 선택한 특정 부분만 잘라내기, 복사, 붙여넣기를 할 수도 있고 색이라든지 채도 명도를 바꿀 수 있어서 아주 많이 쓰이는 툴인데요 지금부터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선택 버튼을 눌러보면 자동, 물가미, 직사각형, 타원이라고 뜨는데요 자동 기능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동 기능은 선택하고 싶은 부분을 이렇게 터치를 해주면 선택된 부분이 보색으로 바뀌면서 선택이 되는데요 이때 확대를 해서 보시면 선택이 덜 돼서 파란색이 남아있는 걸 보실 수 있으세요 이 상태에서 펜을 화면에 대고 좌우로 움직이다 보면 위쪽에 선택 한계값이라고 뜨는데 이때 좌우로 펜을 움직이면서 선택 범위를 조정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나머지 선택 안된 부분들을 터치해주면 선택이 돼요 그리고 선택된 부분에 다른 색을 한번 칠해볼게요 이렇게 선택된 상태에서 브러쉬 버튼을 눌러보면 빗금이 친 부분이 생겨요 이렇게 빗금이 쳐진 부분은 선택이 안된 부분이고 빗금이 쳐져 있지 않은 부분이 선택이 된 건데요 이렇게 선택된 곳에 바꾸고 싶은 색을 가져와서 펜을 떼지 않고 3초 정도 있으면 위에 색상 드롭 한계값이라는 게 생겨요 그래서 이때 좌우로 펜을 움직이면서 색칠할 범위를 정해주시면 되세요 이렇게 됐으면 선택을 다시 버튼을 눌러주면 빗금이 없어지고 선택된 부분이 색이 바뀐 걸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 다음으로 선택을 클릭하고 자동 버튼 아래에 보시면 여러가지 또 기능들이 있는데요 이 중에 선택 반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선택 반전은 말 그대로 선택을 반전해주는 효과인데요 예를 들어 배경이 너무 차가운 것 같아서 달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노을이 지는 따뜻한 색으로 바꾸고 싶다면 달을 먼저 선택을 하고 반전을 누르고 브러쉬를 눌러보면 이렇게 달 안쪽만 빗금이 쳐진 걸 보실 수 있는데요 이 빗금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선택된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선택된 곳에 색을 채울 수도 있고 조정에 들어가서 색조 채도 밝기를 들어가시면 색을 바꿀 수도 있고 채도와 명도를 조절하실 수도 있으세요 이렇게요 이렇게요 이 아래 보시면 콘텐츠 복제라고 있는데 콘텐츠 복제는 선택된 부분을 복제해주는 기능이고요 새를 선택하고 콘텐츠 복제를 누르면 레이어에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 이렇게 선택된 새만 복제가 돼서 레이어가 새로 생성된 걸 보실 수 있으세요 이렇게 복제된 새는 변형 툴을 이용해서 크기와 위치 조절이 가능해요 변형 툴을 클릭하고 새를 여기에 옮겨서 사이즈를 변경해 볼게요 이 아래에 패더라는 버튼이 있는데요 패더는 선택된 주변을 뿌옇게 해주는 기능인데 이렇게 새를 선택을 하고 패더를 클릭해주면 아래에 양이라고 있어요 이 양을 좌우로 움직여서 패더 값을 조정하고 콘텐츠 복제를 클릭을 해주면 나머지 레이어를 한번 꺼볼게요 이렇게 새 주변으로 뿌옇게 복제된 것을 보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우기 버튼이 있는데요 이 지우기는 선택 취소인데 예를 들어 제가 새를 선택을 하고 지우기를 클릭하면 이렇게 선택한 것이 사라져요 자동 버튼 옆에 보시면 올가미, 직사각형, 타원 버튼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사실 선택하는 방식만 다른 것 뿐이지 이 아래에 있는 기능들은 모두 동일하고요 올가미 툴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올가미 툴은 내가 원하는 모양대로 선택을 해주는 툴인데 이렇게 드로잉 하듯이 곡선으로 선택이 가능하고 중간에 콕 찍으면 직선으로 선택이 가능해져요 그러다가 다시 이렇게 드로잉 하듯이 선택이 가능하고요 이렇게 쭉 가다가 회색 동그라미가 있는 곳에 갔을 때 한 번 더 클릭을 해주면 파란색 동그라미로 바뀌면서 선택이 돼요 또는 이렇게 모양을 그리고 아래에 있는 선택 추가 버튼을 누르면 추가가 되고요 선택된 부분을 취소하고 싶다면 취소하고 싶은 부분을 선택을 하고 이 아래에 선택 영역 제거 라는 버튼을 누르면 선택 취소가 됩니다 직사각형은 그리면 자동으로 선택이 추가가 되고요 선택 취소를 하고 싶을 땐 선택 취소하고 싶은 부분을 선택을 하고 펜을 떼지 않은 상태에서 선택 영역 제거 라는 버튼을 눌러줘요 그러면 취소할 영역에 이렇게 빗금이 생기는데요 이때 펜을 떼지 않고 대각선 반대 방향으로 밀어주면 선택 취소가 돼요 여기서 포인트는 네모 외곽에 있는 이 점선이 빗금이 쳐진 네모 밖으로 나오게 해서 펜을 떼야 제대로 취소가 되는 건데요 이렇게 네모 빗금 안쪽으로 네모 점선이 들어오게 해서 펜을 떼면 네모 점선 만큼은 취소가 되지 않아요 타원도 같은데요 이렇게 선택을 해준 상태에서 취소하고 싶은 부분을 동그라미로 그려주고 선택 영역 제거 버튼을 클릭 그리고 반대 대각선으로 밀어주면서 동그란 선택된 점선이 빗금 밖으로 나갈 수 있게 해주시면 취소가 돼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 선택 툴 옆에 있는 화살표 모양의 변형 툴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안녕